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은 전방위적이었고 대단히 체계적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민정비서관 등이 총동원된 관건개입선거가 울산시장 지방선거였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여권과 청와대의 저항은 상상할 수 없이 강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없이 아래 사람들에게만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나 국민 여론으로 미뤄볼 때 합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공병호TV는 6만 8천명에 달하는 참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98%가 문 대통령이 사건 연간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필요한 것 여론조사를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 대통령 개입의 증거들입니다. 12월 23일 날 9시에 방송된 은폐불가능이라는 공병호TV의 방송은 2017년 2월 23일 날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임동호 후보를 불러서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에 고배 총영사로 가는 제안을 한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4개월 전인 2017년 10월 무렵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현 시장 청와대로 불러서 출마를 권유하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은 송철호 후보의 첫 건이자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송병기 현 울산 부시장의 업무일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월 23일자 중앙일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송철호를 청와대에서 만나서 대통령이 직접 후보 출마를 요청하면 부담이 되니 비서실장인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당내 다른 경쟁자인 A씨는 동서발전 자리에 B씨는 다른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담긴 업무일지가 검찰에 의해서 확보됐습니다. 업무일지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미팅에 동승했던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B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B씨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말합니다. 참고로 조국은 송철호 후원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송철호와 끈끈한 막역한 관계를 유재원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증거와 정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인물의 행동을 분석할 때면 우리는 항상 그 인물을 움직이는 동기 인센티브에 주목해야 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든 조국 전 민정수석이든 모두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미래화될 뚜렷한 인센티브 동기가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은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왜 청와대 핵심 채권들은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열심히 떼었을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서 단순한 인지의 언질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도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을 동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이전에 3명의 주요 공직자들 임종석 한병도 조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 5항 당원 등 매수금지와 57조 6항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조항에 맞춰서 법적인 책임을 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처벌하면서 범행의 직접 지시자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헌법은 내란 및 외환제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중인 대통령은 행사법으로 인해서 기소되지 않는 특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맡은 역할이 워낙 중요하고 워낙 구체적이기 때문에 범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낱낱이 유죄가 있는지 무죄인지 상태를 밝혀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우연적 행동에 대해서 수많은 지적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공직이라도 공직을 맡게 되면 공사 구분이 뚜렷해야 됩니다. 지인을 당성시키기 위해 무리한 조치들이 바깥으로 알려졌을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신대한 범죄인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에 관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소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으로서의 최신과 체면과 정당성과 이런 모든 부분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지도자는 마치 암초를 피하듯이 경멸받는 것을 피해야 된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